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구요. 코드번호 091990 현재 시각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2시 2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의 이슈가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따로 종목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앞으로 있는 이슈들이나 앞으로 이 회사가 또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사업적인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일단은 이제 서정진 회장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확히는 3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동시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그 뭡니까 홀딩스죠.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 셀트리온 홀딩스가 지금 이제 셀트리온의 최대 주주죠. 셀트리온의 최대 주주이면서 동시에 셀트리온 제약에서도 최대 주주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배구조가 있죠. 서정진 회장이 따로 35%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장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지배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파트 크게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일단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내죠. 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내서 또는 바이오 시밀러 연구개발을 하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해외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램시마, 램시마 SC, 트럭시마나 이런 제품들을 해외 시장에 판매를 하는데 그 해외 시장의 판권, 유통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즉 셀트리온이 만들어내는 바이오 시밀러가 해외 시장에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도 같이 좋아지는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셀트리온이 좋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좋아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주력 매출 품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램시마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램시마 SC, SC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럭시마가 있겠고요. 트럭시마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허주마가 있습니다. 유방암이라든지 위암치료제, 허주마나 이런 것들이 지금 주력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에서 매출이 지금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트럭시마의 미국 시장 점유율 증대의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내년에 휴미라라고 하는 또 바이오시밀러가 내년 한 상반기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럽 시장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 휴미라 하나의 시장 규모가 23조, 24조 원이라고 하니까 엄청나죠. 또 나왔을 때 시장 점유율,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간다면 결국에 매출과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또 이 아바스틴, 대장암치료제죠. 그 다음에 또 아바스틴이나 이런 대장암치료제도 2022년 정도에는 또 이렇게 2021년, 2022년 이 정도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허가, 2021년에 이제 허가가 나고 하면은 한 2021년 후반기나 이제 2022년도에 판매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가면 이 램시마 SC, 지금은 이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미국 시장으로의 또 시장 확대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판매 방식으로 판매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연 단위로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씩 계속해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요 상품들이 출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결국에 뭐 이 타 해외 시장 진출이거든요. 해외에 팔아먹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시장 규모가 큰 데가 이유가 아니고 USA, 미국이죠. 미국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일단 유럽 시장에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승인받아서 진출하는 구조인데 지금 램시마 SC도 EU에서부터 먼저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할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한 2022년부터 직접 판매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램시마 SC는 현재 유럽 시장에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증권사 이런 예상치가 있죠. 항상 보시면은 증권사에서 앞으로 실적이 어떨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예측이 맞을 때도 있고 예측보다 더 좋을 때도 있고 예측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출이나 이익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플러스 내년에 이제 또 추가되는 휴미라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다라고 보여지고요. 동시에 이제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연말에 코로나19 치료제 항체 치료제 이 부분도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항체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긴급승인이 되고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결국에 이 약물을 또 파는 이 파는 해외 시장에 파는 역할도 바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한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셀트리온이 만들어내는 약의 효과가 좋고 좋으면 좋을수록 결국에는 시장에서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내년에 1조 8천억 원, 내후년에 2조 4천억 원, 2022년도에는 2조 9천억 원 정도. 아 올해가 1조 8천억 원이죠. 올해 1조 8천억 원, 내년 2조 4천, 내후년에는 2조 9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매출과 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더라도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주가는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성장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 조정을 딛고 주가는 또 다시 올라가게 되죠. 항상 그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주가죠. 그럼에도 기업 자체가 꾸준히 성장을 한다면 그 조정을 딛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하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주식은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합병 이슈도 있습니다. 물론 이 합병에 대해서는 어떤 안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섣불리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좋은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바닥 대비해서 한 지금 몇 배입니까? 한 2배, 3배 정도? 아 3배 정도? 최저점 대비해서는 4배고요. 뭐 보편적으로는 한 3배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배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싸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높지만 결코 가격이 싸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만큼 주가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추세나 이런 것들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추세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한 9만 5천원 정도? 9만 5천원에서 한 9만 3천원? 9만 2천원 정도가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지지 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의 단가를 좀 낮게 형성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크게 9만 5천원대에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는 전략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 자리에서 뭔가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뭔가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의 주가의 위치가 결코 싸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분할해서 나눠서 사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한 번에 이렇게 사서 주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것보다 분할해서 나눠서 샀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낮출 수 있고 뭔가 시장이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악재가 나오면 종목은 흔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조정을 예상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에 나눠서 살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줄일 수 있죠. 동시에 종목의 단가도 많이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이 어떤 시장의 요인에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이거는 뭐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막상 이 높은 구간에서 한 방에 다 들어가면 떨어져도 살 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보실 때에는 분할해서 나눠서 쪼개서 사는 습관을 꼭 들여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만원에 한 번, 9만원에 한 번, 8만원에 한 번, 7만원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얼마까지 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또 한동안 또 진행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조정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조정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생각을 두고 본다면 철저히 만원 단위로 또는 5천원 단위로 분할해서 나눠서 쪼개서 산다면 훨씬 더 가격적인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단가적인 부분에서도 철저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라이브 무료 추천 종목이 보이시죠.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요.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 지난 8월 28일 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아침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되고요. 지난 밤에 있었던 미증시의 동향 이슈들까지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되는데요. 현재 시각 9시 한솔로지스틱스 현재가 239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460원 손절가 23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은 상승한 부분에 대한 목표가 도달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만약에 하락했을 경우에는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손절 댓글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